5 3년 개띠입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길래 따라해봅니다. 혼삼 캔디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바로 죽겠는데 더블킬 나야 이긴다 이거. 5초 4초. 어디갔어 어디갔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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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해먹어스. 오늘 닉네임은. 아유 저희 우리 아들놈이 방구석에서 열심히 재밌게 하더라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들놈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유 뭐 키 다 컸어요. 크루언이구만요. 아유 근데 이맵. 아 저도 이맵 거의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요. 이거 좀. 아 이건 또 내가 알지 또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홍삼 캔디. 홍삼 캔디. 홍삼 캔디는 주면 좋겠습니다. 홍삼 캔디는 에바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스터트롯. 기가 막힙니다. 자 아무도 세출되지 않았대요. 오오오. 얘 이상해. 애 이상해. 오케이. 가는 중. 아무도 안았어 아무도 안았어 뭐여 얘들아 다들 뭐하니 맞아 주황이야 주황이 맞아 그래 그래 초록 좋다 그렇지 어 여긴 뭐야 영암에 빠지네 임포스터였습니다 53년 개띠입니다 개띠 맞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초록 초록이 아주 잘했습니다 추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나 억울해서 죽을 뻔했지 아니요 53년 53년 인생 걸고 아주 통크했습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길래 따라해봅니다 그렇지 임포스터였습니다 수은이 아 옛날이여 아 옛날이여 이번에도 쿠로온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게 미보구나 뭐야 벌써 4명이나 죽었어? 저는 아닙니다 오라 가는 겁니다 민트랑 주황입니다 나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닙니다 우울합니다 창고에서 연료 넣고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아니 나 왜 하는거야 저 죽으면 민트입니다 나 진짜 아닌데 나 파다 코코나 걸어 너 진짜 아닌데 얘들아 믿어줘 갈색이 섭섭합니다 나 진짜 아니라니까 얘들아 나는 그냥 홍삼 캔디가 좋은 아저씨뿐이야 나 진짜 아니야 이것도 아주 가장 먼저 고쳤어요 나 정말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해 나 따라와봐 따라와봐 나 떼는 말이지 야 말도 못하고 참 이거 봐 민트입니다 민트 민트입니다 민트 나 진짜 오래 죽을 뻔했어 나 진짜 오래 죽을 뻔했어 야 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뭐 괜찮아요 다 게임인데 뭐 재밌다고 하는거지 저렇게 아저씨 컨셉을 하시면 우리 아들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소울이 확씨가 뭡니까 아들이 자고 있어서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하하하하 아들 깨우면 마누라한테 큰 납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53세 박영식 임포스터 불 껐습니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오케이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아저씨 역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 집합하는 곳 버튼 누르면 자 가만히 있습니다 노랑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노랑 잘못 찍었다 노랑으로 더 몰고가 더 몰고가 노랑 나랑 있었어 마지막 일단 킵 오케이 킵 나이스 넘어갔습니다 간다 53세 박영식 연륜이 뭔지 보여주마 나이스 죽이고 이제 잘 들어가는거 아이 들어가는거지 이거 이러고 정기 정기 한 다음에 먼저 정기 고치고 있는거야 이렇게 이번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노랑 뭐했습니까 오케이 노랑으로 가자 나이스 나이스 노랑 노랑 아니면 파랑 가본다고 한 번 더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것이 53세 박영식 여기 입니다 하하하하 좋 입니다 이거 지금 다 모여있는거 봐 지금 이거 무서우니까 안 나가고 여기서 이거 부르려고 하고 있는거에요 제가 먼저 부릅니다 노랑 아닙니다 반칼 남았다고 반칼 남았다고 아이 킵하고 이거 반칼 남았다고 누구지 야 이거 잘해야된다 이거 바로 죽여야 더블킬 나야 이긴다 이거 이거 바로 더블킬하면 2대2라서 이기거든요 진짜 이거 텔레파시 보낸다 이거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이거 알겠지 더블킬 가자 더블킬 가자 죽여 죽여 하나 죽여 빨리 모나 죽여봐 모나 죽여야 돼 걔 죽여 걔 죽여 걔 죽여 5초 4초 걔 죽여 내가 뒤에 얘 죽일게 어디갔어 어디갔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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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나이스 이거지 임포스터 53세 박영식 I'm comeback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밌게 재밌게 아는 이유가 있었구먼 이맘 가봅니다 울마누리 부릅니다 재밌게 하다 갑니다 가보게 됩니다 안농 안녕 sabem chae